그림은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에너지 N과 그다음 2인 상태에 있던 전자가 진동수 A 빛을 흡수해 가지고 4로 갔다가 다시 3으로 오는 과정을 나타냈다라고 하네요. 그죠? 뭐 그냥 봅시다 일단은. 바로 지문으로 가면은 ㄱ 3인 상태에 있는 전자가 진동수 B를 흡수하면 4로 전이한다. 자, 진동수 B를 보니까 지금 어때? 4에서 3으로 갈 때 방출하는 빛의 진동수네요. 그치? 4에서 3만큼 에너지 차이만큼의 빛을 흡수한 거겠지? 그러면 4에서 3만큼 에너지 빛을 흡수하면 어떻게 돼? 다시 4로 가겠지 뭐. 그치? 4에서 3만큼 에너지 차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ㄱ은 옳은 지문 되겠네. 그 다음에 ㄴ. 자, 요런 게 이제 많이들 어려워하는데요. 잘 보세요. 하나만 한번 보면은. 자, ㄴ 지문에서 F A분의 E4-E2라 그랬어. 자, E4-E2 그랬는데. 자, E4, E2 이거는 지금 뭐야? E4-E2라는 거는 4와 2의 에너지 차이입니다. 그치? E4-E2는 4에서의 에너지 준위, 마이너스 2에서의 에너지 준위. 이렇게 될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이거를 요렇게 바꿀 수가 있어. 아, 이거는 뭐다? 4에서 2로 떨어질 때 방출하는 빛에너지구나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걸 다시 표현하면 어떻게 돼? H 곱하기 4에서 2로 떨어질 때 방출하는 진동수겠구나 라고 얘를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근데 A가 뭐야 지금? 딱 4에서 2네요. A 자체가 지금 4에서 2네. 그치? 그러면 요거 분의 요거 하면 어떻게 돼? 플랭크 상수 나오잖아. 맞지? 자, 그러니까 F A분의 E4-E2라는 거는 결국에서는 뭐야? 플랭크 상수야. 그치? 자, 요것도 4에서 3으로 떨어질 때 방출하는 빛의 진동수 곱하기 플랭크 상수고 B는 4에서 3으로 떨어질 때 빛의 진동수고. 얘도 뭐야? 플랭크 상수 나오겠네 결국은. 그치? 그러니까 니은은 뭐다? 옳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같죠? 둘 다 플랭크 상수니까. 그치? 그 다음에 디귿. 3인 상태에 있는 전자가 진동수 A-B를 방출하면 자, A가 요거고 그 다음에 B가 요겁니다. 그치? 진동수 요거 마이너스 요거 하니까 뭐 나와? 요거 나오네요. E3랑 E2의 에너지 차이. 그치? 자, 3에 있는 전자가 2로 가면은 2와 3만큼의 에너지 차이를 방출한다. 이거 방출한다. 맞죠? 이거는 역시 뭐다? 옳은 질문 되겠네요. 답은 5번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